갈라파고스의 별들은 인생을 가르쳐준다. 여기 와서 할아버지는 문득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산다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피곤한 것의 연속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아름다웠더라. 할아버지는 여태 그걸 몰랐는데 별들이 가르쳐주었어. 안녕 얘들아. 이제부터 유튜브를 통해 너희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책 있지 않니? 돌아보니 삶은 아름다웠더라. 그 제목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우리 책 돌아보니 삶은 아름다웠더라. 작년에 그걸 출간하고 나서 첫 설명회가 예술의 전방에서 있었어. 기억나지? 그 얘기를 하고 다 끝내고 거룩해 나오고 있는데 막 한 여기자가 따라오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돌아본 삶이 아름다웠냐고. 그러니까 나는 걸음을 딱 멈추고 다 돌 못했어. 그리고 그냥 웃었어. 그리고 이제 걸어왔는데 그때부터 왜 아름답지? 왜 돌아본 삶이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하고 썼지? 그 생각이 계속 나를 잡은 거야. 왜 아름다웠나. 그게 내 화두가 됐어.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꽤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이러고 생각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 뭔지 알아? 뭘까? 아니에요. 뭔지 알아가 아니라 당신이 왜 돌아본 삶이 아름다워? 왜 아름다워? 글쎄. 나도 그것도 한참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왜 아름다워?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게 답을 내야만 했었는데 답을 발견했어. 우리가 결혼하고 그 이후 또는 결혼도 그 전 내 어린 시절 모든 걸 돌아봤을 때 특히 이 책은 결혼 후에 얘기가 더 많고 또 그 이전에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아주 무서운 장면도 많이 봤고 그런 걸 다 돌아보고 되시고 돌아보다가 얻은 내 답은 아 그 괴롭고 힘들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랬던 그 특히 고통스러웠던 아팠던 것들을 다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외에 딱 답으로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아 하게 됐어 이거를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그래서 한 발짝부터 살아갈 수 있었거든 아 이겨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래서 빛나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 이게 내 답이었다고 됐네 바로 그거네 당신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나 당신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지난날은 어떻게 행복과 즐거움과 유쾌함만 있겠어 어떤 때는 웃음이 넘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숨이 있겠고 눈물도 있겠고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 그걸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돌아본 삶이 대견하고 기특하고 정말 상을 주고 싶고 그러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거지 그렇게 해서 나는 답을 발견했어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생각되어 주고 공감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책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답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 오늘 얘기를 듣고 아 너네들 지나온 날 즐거웠던 일이 뭔지 나도 궁금해 그걸 댓글에다 써줄래?